이제 지유가 전기도 다 잡고 섬답니다 강아지를 먹습니다 지유! 강아지 거 먹는 거 아닙니다 내려놓으세요 으으 맛없어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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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없다 그것은 아무 맛이 없다 이 강아지 아무 맛이 없다 먹지 말라 유니콘이랑 놀아라 유니콘 유니콘이랑 놀아라 유니콘 유니콘이랑 놀아라 유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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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리 유니콘 유니콘 요 calls 강아지 놀아라! 강아지는 내려놓고 강아지 다시 강아지는 여기 있어야한다 여기 강아지 강아지 괜찮니? 강아지 다친거 아니지? 강아지 괜찮나? 강아지 다친거 같은데 지우야 강아지 아야하는거같아 강아지 아야하는거같아 강아지 아야하는거같아 지우야 강아지 아야해 어이구 야 너 뒤에 엄마있다고 이렇게 막 앉아 너 뒤에 엄마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막 앉아 나빠 강아지를 본격적으로 먹어보시겠다 이거죠? 강아지 아야하다 강아지 아야해 강아지가 아야하다니 엄마 뭘 잘 모르나본데 이 강아지는 안아파요 어 아파 그 강아지도 아파 아파 아야 강아지 머리 어 강아지 아야하다 아야하 아 아 아 아 아